582장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지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어둠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네 어둠 밤이 다 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아무데나 우리 주와 함께 가십시다 581장 추운 겨울 지나면 양충가절 돌아와 지루하게 오던 비도 개인 후에 변나고 어둠 밤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 오리니 우리 일생 괴로우나 즐거움도 있겠네 맘에 애통하는 자는 소망 중에 믿어라 허락한 날 올 때에는 모든 괴로움 있겠네 검은 구름 벗어지면 맑은 하늘 별 따라 나그네 길 다한 후에 목적지에 이르라 고단하고 피곤하나 밤이 오면 쉬듯이 풍파 만나 위태한 배 바람 차면 안자네 맘에 고통받는 자여 의심 말고 믿어라 주의 자비 족한 은혜 영생 복을 주시리 583장 순결한 성령 오시사 583장 순결한 성령 오시사 내 약한 맘의 재단에 그 거룩한 사랑의 불로 시 길이 불타게 하소서 거룩한 불길 오를 때 주 영광 나타내시고 이 죄인의 강구와 찬양을 주어 다 받아 주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 명령 따라 행하며 그 거룩한 불꽃을 간직해 급이 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순결한 성령 오시고 추운 겨울 지나서 주의 자비 족한 은혜 영생 복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May God 네 순결한 성령 오시사